이 보스만 잡으면 돼 리아야 학교 조심히 갔다와 어? 이 보스만 잡으면 내가 하루종일 핸드폰만 본다니까 리아야 너도 그 기저귀 검 하는구나 어 말 걸지 마 지금 집중 중이야 겨울만 전투력 야 그게 전투력이냐 야 나도 열심히 일주일 동안 키운거라고 넌 3일밖에 안했는데 전투력 150만 사버랭킹 3일에다가 희귀 장비까지 있다구 뭐? 3일밖에 안했는데 150만이라고? 어떻게 한거야 잡혀라 나도 비결좀 알려줘 난 일명 엄카 찬스 엄마 카드로 첫 충전했지 첫 충전? 지금 접속해서 첫 충전만 해주면 보상받다가 손이 아플 정도로 어? 무료뽑기랑 매일 접속시 좋은 장비까지 3일이면 전투력 100만은 그냥 넘길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덕에 보스도 순식간에 순삭 한마디로 치고래그 어? 나도 현질을 하고 싶다 그러니깐 전투력 1만은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줄래? 어? 맞아 우리 학교 사버랭킹 1위 탱댕아 내가 어깨 좀 주물러줄까? 음 그래 어디 한번 주물러 봐 뭐? 탱댕이도 기적이 검해? 음 너 몰랐구나 우리 학교에서는 이 게임은 필수라구 뭐?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게임 1등인 거야? 근데 리아야 미안한데 전투력 1만이 나한테 말 걸기 돼 있나? 진짜 리아야 너 주제를 좀 알자 아 댕댕이네지 부자인 거 몰라? 엄마 카드로 전투력 300만까지 올린 써버랭킹 1위 기적이 검? 큰손이라고 무려 500만원에 썼대 뭐? 초등학교 재민이 주제에 500만원? 별거 아냐? 그냥 현재만 해서 다이아로 아이템을 산 것뿐이야 너 같은 무자분들은 한 달 아니 1년 내내도 댕댕이는 못 이길걸? 부럽다 신나는 점심시간 엄청 일찍 왔지 않나? 줄 써서 급식 받아 먹어야죠 야 리아야 어? 미란들 비켜줄래? 나 기저귀 검 전투력 10만 민수거든? 어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는데 비켜 까불고 있어 비켜 어? 야 비켜 민수 어디 전투력 10만 지제에 난 150만이거든? 비켜줄래? 어 미안 앞으로 가 어? 거기 애들아 길 좀 비켜줄래? 어? 모두들 비켜! 전투력 300만 댕댕이님 오셨다 이 B금 어.. 당당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몰랐어? 원래 급식 먹는 숫은 전투력 순이야 뭐야? 말도 안돼 게임이 전투력이 학교 서열이라니 나도 엄마한테 현질 해달라고 할까? 민수도 전투력 10만이 나른데 걔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에게 말했다간 뭐? 현질? 절대 안 돼! 그냥 포기하자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오? 이건 엄마 카드? 나도 전투력 좀 올려보는 거야 나도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게 리화야? 전투력 1만 딸이가 내 앞에 서면 안 되겠지? 쟤! 내 전투력을 봐! 응? 뭐라고? 전투력이... 뭐야? 야 낮은 전투력끼리 또 여기서 꼴값 떨고 있구나? 급식은 나부터 먹는다 빅키야 쟤! 내 전투력을 보고 말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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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대체 얼마나 현질을 한 거야! 이 현질충! 과격노! 나쁜남자 킹기야! 에헤? 흐흐흐흐흐흐흐... 에? 얘들아! 여기서 뭐해? 나 먼저 급식 먹는다? 잠깐! 댕댕! 내 전투력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시지! 에? 리아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기저귀건 랭킹 1을 댕댕해! 네가 나보다 먼저 급식을 먹을... 순? 에헤헤! 어... 내가 1등이야! 전투력 500만! 뭐? 오백만! 제대로 어깨 주물러 저기 리아야 도대체 하루만에 어떻게 전투력이 오백만이 된 거야? 다 이 카드 때 뿐이지 그건 엄마 카드? 그래 엄마가 외출할 때 카드를 놓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한 뭐 무려 한 800만원? 카드 슬롯이 해버렸지 뭐암 이야 넌 정말 뒤가 없구나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난 한다면 하는 곰탱이야 역시 리아 오빠가 최고암 내가 졌다 야야 혹시 그러면 나도 게임 아이템 좀 사줄 수 있어? 뭐? 야 차별아 아무리 그래도 랭킹 1위인 리아도 부담될거야 그런가? 그치? 아무리 전투력 오백만 리아라도 친구들한테 아이템 선물은 좀 그런가? 그래 리아는 그렇게까지 통 큰애는 아니야 그래 얘들아 나 한다면 하는 곰탱이라고 말했을텐데 알았어 내가 하나씩 사줄게 무려 100만원짜리로다가 아이템 두개 이어 이어 이 웬드리는 역시 리아는 최고야 야 너 그래도 엄마카드 쓰는 건데 괜찮겠어? 아이 괜찮아 이 카드와 함께라면 나는 최고다 어디든 간다 역시 우리 리아 최고 최고 최고! 이, 이게 다 뭐야? 짐이아!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이 카드 내역을 좀 부리요. 이건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학교 준비물로 산거에요 그래 바른대로 말 안해 어 엄마 죄송해요 친구들이 무시하길래 제가 홧김에 게임에 견지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엄마 그래 아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음 하지만 니가 한 짓은 니가 책임져야지 아들 그렇지 빨리 니 방으로 따라와 따라와 그래 이 옷장부터 엄마 뭐하는 짓이에요 김야 니 껄로 다 갖다 팔꺼야 니가 일을 벌였으니깐 책임을 져야겠지 우리 아들 어 어 안돼요 어 안돼요 나 막을 물어라구요 어 어 어 컴퓨터는 안돼요 컴퓨터를 제발요 어 어... 침대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잘하구요? 리아야 휴대폰도 줘야지 휴대폰 넣어요? 게임 계정? 그것도 계정 삭제할 거니까 빨리 내놔 그건 elle 않아요? 어쩔 수 없어! 빨리 일이네! 삭제 완료! 안돼! 추워. 내 방에 아무것도 없어. 야, 너 아이디 삭제당했다며? 그러면 전투력빵 아니야? 어, 그러게? 니아야, 오늘 급식은 맨 꼴채로 먹도록 해, 알겠지?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